일단 지난번에 안넣어봤던거 그 다음에 마이 스페이스 전에 포토카메라 그런거 물어봤던 것들 있잖아요 이거 뭐라고 말하나 어쨌든 아 이거 영양감들이 물어있는데 안 보이게 좀 가려주면 알겠습니다 일단 괜찮다 강아지 그림도 있고 아 카증도 있고 그쪽 꼭 하는 모양도 있고 일단 해변에서 다 물어봤어요 우리 연금이 영양감들이 아직 리뷰 안했는데 할거거든요 이거 읽으실줄 아는데 사화지 내가 지금 방금 스포어로 해보았는데 괜찮아 이거 방금 나오는 수날에 이제 똑같이 리뷰를 할거라서 이건 다시 서랍장에 넣어놓겠습니다 피곤하네 코팅지 안쓰고싶었는데 양도 꽤 많이 나왔고 자가죽 코팅지도 사긴 돈이 아까 보내요 여기다가 코팅을 하겠습니다 별걸 다 코팅 안해 실수로 돌아간 종이쪼가리 여기다 별걸 다 코팅 안해 칼에 대한 스티커 마니아나 상품 옥션당 짱구 디브싱 순식이고 수만 자 또 이거 스티커 안쓴거 붙일게요 스티커도 오랜만에 그죠? 오늘 너무 되게 힘들었어 이거 구체 파스 만점에 다 써갖고 얼마 안남았거든요 돈 좀 못하는 우리 산유 스티커들 자꾸 날아다니러 어디가 흔한지 모르겠네 근데 간단하자마자 본드로 보시지 않아서 잘 안 붙어요 영상에서 보셔야겠죠 이거 안쓴 우리 여기 빈 곳에다 붙여줄까요? 샀는데 안쓴 미니어처용 스티커네 아 여타보시면 안되겠다 세번에 붙여주시다 음 흠 흠 마지막에 마지막에 이제 붙이자 여기다 붙이자 메이크 너무 흰색 아무도 못하니 여기 길이 하나하나 붙이기 피곤해도 할건 다 안하다고 칭찬해줘 피곤해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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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붙이는건 여일이다 여기 회사에서 소 코팅지 좀 다시 가져와야 돼 안 가져오니까 안가져오니까 다가 할거야 회사에서 코팅하게 생겨 이거 리핑지소 코팅 흠 흠 얍 다시 쳤다 스테이크였던 보가면 요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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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꺼내놨어 소름에 넣는거 힘들어가지고 테이크였던 어떻게 물어봐 해줍시다 나 힘들어봐 물어봐가지고 근데 이렇게 아이고 어떻게 들어가요 박스 때문에 잘 안들어봐요 쉬워야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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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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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응 다시 바쁘라 내가 만든 쿠키 사실 내가 안만들었지만 아 배불로 먹을 일 없어 꼬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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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까지 완료 이제 이 인형만 만들면 된다 힘들어 근데 벌써 지키고 저는 원숭이 인형으로 안 꾸자는 걸 참 좋아한답니다 살이 기어서 안기가 쉬워요 안 치운 것들은 버릴 거예요 괜찮아요 톱잎을 이제 잘못할까 톱잎 이쁘죠 반성빼성 좋아좋아요 분홍이 진짜 귀여워 나중에는 저런 엉덩이 퍼만 먹는데 어릴맛이 저런 쓰레기 저런 쓰레기 됐다 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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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고 잘 거예요 한 주만 하고 싶군요 정보를 대체 어디다 놓을까 기억력이 너무 안 좋아 왠지 저기 저쪽에 정리해놨을 것 같아 모두 기억내고 고픈데 이거 이게 피곤이 귀찮아요 진짜 점심은 점심은 가난한 자유 배고파이를 고마워 와 진짜 만든 거 요즘은 두유랑 빵 조금 먹고 저녁은 불쌍하게 김치국 끝 닭발은 집에 있는 거 다 먹었나 봐 없어요 눈치 보고 배고파서 더 뒤지진 못하고 내일 먹을 수는 없지 뭐 저녁은 간단하게 음식국으로 세웁시다 맛있지도 않네요 먹을만해요 그냥 자금했다가 파스타를 만들어서 했는데 제가 안 먹고 나도 족붓었거든요 그래서 데워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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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게 음 맛있어 음 그럼 쫀득쫀득해 좀 더 데워놔 맛있겠다 맛있어 좀 더 데워놔 맛있다 음 맛있는데 사먹는 거보다 좀 더 맛있는데 사먹는 거는 시판된 소스육 이거는 좀 더 쫀득쫀득하고 맛있어 소스 고맨 좀 부었데로 좀 더 데워놔 먹을게 맛있어 다 데웠어 눈물이 없어서 탈까봐 냄비 탈까봐 불을 좀 넣었는데 그래서 좀 약간 덜 꼬들꼬들해졌거든요 끈적끈적한게 좀 덜해졌는데 또 데우니까 떡은 뜯어도 맛있어요 맛있게 먹어야지 잘 먹겠습니다 아무도 안 먹으면 행복하나 오케이 정말 이제 불금이 새기는 행복 탁스에 들어온 거 치우고 퍽 물을 먹으면 안 먹으면 차라리에 다 데워줍니다 아 또 데워라고 더 Hilfe 이씨 젠리 영상 도 느낌 또 데워라 들어와서 빨리 다시 닦고 막 바리 안 닦았으면 큰일날 뻔했어 딱 whole 끝났지 땀 눈 이제 제가 못먹고 버렸길래. 이게 뭔지 모르겠네. 내가 넣어놓고 까먹었어. 어쨌든 치우고 딱치는 게 더 좋아요. 보통은 보관은 얘랑 똑같은건데 색깔은 다르거든. 접착제, 발굴기틀, 그 다음에 랩, 치솔 지형, 그냥 씻어줘야 되는데 나중에 씻어줘야 돼. 보관하면 아까 그 도유통보다는 좀 더 나아가는거니까 이렇게 다 보관하면 줄게요. 짠! 훨씬 나아. 도유통은 너무 다리 차질을 많이 해. 공간 차질. 쉬울 거 치워야 되는데 더러운 게 너무 많네. 아우, 쟤 미치워야 되겠어. 이거 두려워. 짠!